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라안이? 장인들 희모의 목포의 완행열차 목포의 완행열차 준비했어요 목포의 완행열차 여러분 박수로 노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완행열차 목포의 완행열차 목포의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언젠수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진가요 인사는 못하요 아직 매일 인연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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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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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난 게 난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